이번 영상은 유튜브 샬롬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 STI죠? 반도체로 가볼게요. STI의 현재 가격이 오늘 조금 내려갔습니다. 5% 넘게 내려갔죠. 33,450원. 그런데 매수 가격이 좀 높으세요. 35,500원입니다. 20% 비중이시고요. 수익 실현을 못해서 손실이 나버렸네요. 전문가님,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실적도 좀 봐주세요. STI가 얼마 전에 기록했던 최고가가 43,000원대거든요. 3월 13일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4월 18일에 42,600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건지 버텨주고 다시 올라갈지 걱정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전문가님, STI입니다. 오늘은 좀 흔들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기업 부분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AI하고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모리 가격, 반도체 가격들도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올해부터 시작한 사이클입니다. 제품 가격이 올해부터 시작됐다면 한 내년 정도까지는 사이클이 이어진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특히 또 이 STI 같은 경우는 HBM 관련주로 좀 이렇게 엮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장주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지금 좀 크게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조금 기다려 보실만 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거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이 전저점은 지켜줘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저점이 있는 자리는 여기 시가가 전저점이죠. 3만 1,200원 정도가 일단 꼭 지켜줘야 되는 그 정도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는 3만 1,200원 정도로 일단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도 일단은 지금 이게 대장주성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여기서 쌍봉 형태의 주가가 나왔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 정도의 박스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손절가는 그렇게 드린 거고요. 위쪽으로 좀 올라오면 이게 또 위로 전저점, 전고점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고요. 아래쪽으로는 전저점이 있다라면 정리를 하시고 위쪽으로는 한 4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 HBM 쪽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STI 같은 경우도 올해 예상치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에요. 물론 작년 주가를 대비해서 작년 실적에 대비해서 보면 주가 자체가 비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5200억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 1분기 실적도 발표를 안 했으니까 100% 완전히 믿을 수는 없겠지만요.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상치 57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근접하는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니까 일단 보유를 해보시고요. 저 위쪽으로는 4만 원 근처가 저항선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I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 주 가운데서도 자주 거론됐던 종목이죠. 기대감 상당히 큰 종목인데 일단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실적 관련해서 실적에 비해서 크게 높은 주가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위로 4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전저점 부근으로 손절가도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STI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죠. 찰롬님의 종목이었습니다.